반갑습니다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3 수능 대비 백야 개념편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 좀 할게요 선생님 이름은 박수원이고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온오프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2021년도 2019년도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개념을 듣는 친구들 앞으로의 만점자들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선생님이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강남, 분당, 교육특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데 출강을 하고 있고 선생님 오프라인 학원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따로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고 있고 시대인제나 아니면 러셀이나 분당대찬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백야 개념편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인가 풀어나갈 건데 일단은 2022 수능 경향 그러니까 작년에 치러진 거죠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작년은 아니에요 작년은 아닌데 이게 치러진 그 수능 자체의 경향을 보면 여러분들 일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웠다예요 어려웠다 이게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6평과 9평을 치러 나가면서 그 다음 수능을 보잖아요 우리가 평가원은 사실은 평가원 시험은 학생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학생의 수준을 보고 평가원에서 그걸 갖다가 조금 같이 난이도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올해는 6평과 9평에 비해서 수능이 너무 난이도가 높아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혹시 이거 수능 시험 치료나 학생들이 이거 듣고 있으면 내 말에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려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어려웠냐는 선생님이 지구과학 총평 찍어놨거든 수능 지구과학 1 선생님이 캐스트 보면 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는 근데 이제 공부를 아직 안 한 상태다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구과학적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오바스러우니까 약간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듯이 얘기할게요 지금은 일단은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면 일단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게 첫 번째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용어를 정확하게 익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을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지구와 용어 싸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용어를 제대로 익히고 그거에 이제 집합이 개념이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이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료해석과 계산 부분이거든요 자료해석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고선 이 데이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 바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가 어떤 한 개념을 갖다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 계산 문제도 사실 수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지구가 원해 근데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좁혀져 있는 몇 가지 수식 중에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가 포인트였거든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나 6평과 9평에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됐을 때 학생들이 뭐지? 하고 대혼란이 온 거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런 수능들을 치렀죠 이런 평가원을 치렀기 때문에 더더욱 잘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서 얘기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웠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기가 필살기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적용시키는 훈련들만 제대로 돼 있으면 문항 푸는 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못해요 근데 내가 개념편 오리엔테이션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나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선생님 개념을 배웠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개념을 배웠는데 문제를 못 푼 건 개념을 안 배운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구과학적 지식들은 암기 요소가 꽤 있는 편이고 일단 암기한 게 날아갔을 수도 있고 혹은 이해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그 인과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거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런 연습들을 안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개념편에다가 사실은 되게 두껍게 나왔는데 책이 개념편 보시면 개념 들어가고 바로 바뀐 교과 과정에 기출문제 2개년치를 다 집어넣었어 이건 왜 그러냐 개념의 완성은 문제풀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기가 철저히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까지 차근차근 갖춰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이 개념편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럼 그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편 들어가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데 개념의 완성은 문제풀이까지다 알겠지? 기출문제풀이까지가 개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만 띡 보고서는 그걸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사고의 흐름을 계속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개념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년의 개념편에 비해 선생님이 상당히 길어요 개념편이 거의 두 배로 뻥튀기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세세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고 같이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1년 커리큘럼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건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선생님이 따로 좀 찍어 놓긴 했는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개념편, 개념편, 개념편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개념편과 기출편이 나눠져 있고 지금 얘기하는 건 오리엔테이션은 개념편입니다 개념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거고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와 특강으로 나눴어 그리고 모의고사 회차수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바뀐 수능 트렌드 사실 수능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해 6평, 9평에 비해서 수능이 다르다 이런 느낌인데 어떠한 유형으로 수능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응책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선생님이 생각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감당할 수 있게 선생님이 문제를 구성을 해놨어요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들을 풀어낼 거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백약 개념편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쭉 갈 겁니다 이거 뭐 연간 커리큘럼은 따로 찍었으니까 그것도 궁금한 친구들은 디테일한 건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의 범위 보면은 지구과학 1 전 범위를 갖다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강의 수강 대상은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이게 선생님 그 내신 공부하려는데 이 강의 들으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들어도 돼요 대신에 이제 좀 딥하죠 선생님 강의가 내신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긴 하는데 지구과학 1 내용이 바뀌진 않잖아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친구들은 만약에 고1 학생이나 고2 학생들이 이걸 듣고 있어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도 꼼꼼하게 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고1리용 완자라는 책을 갖다가 선생님이 찍어놓긴 했어 근데 그것만큼 세세하게 이것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것보다 좀 더 딥하다 왜?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문제들까지도 다 다룰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강의 구성 볼게요 50분 50강 이렇게 갈 건데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선생님이 뭐라고?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이거는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안 그래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 가지고 좀 더 강의 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50강 정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고 플러스 맥스 한 10강까지 많음 한 60강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편은 다 스튜디오로 촬영합니다 전부 다 선생님이 올해는 현장 버전 강의를 따로 찍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편은 전부 다 스튜디오로 진행될 거니까 차근차근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12월 16일에 첫 번째 단원 1단원이 완강된 상태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1단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체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체지구, 대기해양, 우주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고체지구 단원을 완강된 상태로 우리가 시작을 할 거야 이거는 충분히 완강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 교재가 입고 되는데 좀 시간이 뜨죠 한 8일 정도 이거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선생님이 예전에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게 오탈자가 좀 있다 이게 오 개념은 아니거든 얘들아 오탈자 중간에 글자 빠지고 뭐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뭐 했다 맞는 말이구나 뭐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했읍다 뭐 이런 식으로 오탈자가 좀 생기고 했어 그거를 저 검수를 좀 꼼꼼하게 보려고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이 검수 보면서 육성으로 읽고 있어 얘들아 1번 일어나 첫 번째 줄 이거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육성으로 읽으면서 보고 있어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여러분들 오탈자 없는 교재로 만들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한 개도 안 나올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한 개도 안 나올 정도의 노력을 선생님이 기울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하나 약속해 드릴 거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진짜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재는 좀 선생님이 잘 만들어서 드릴게요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1월 말경에 완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월 말 전에 끝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이제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1월 말까지 여유를 두고서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보통 12월 말쯤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시작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면 여러분들 충분한 공부 시간은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편은 별도 강좌로 개강을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기출편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개념편에 여러분들 기출이 없느냐 그건 아니야 개념편에는 바뀐 교과 과정의 2개년치 2개년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3월 학평, 4월 학평, 6평, 7평, 7월 학평 그리고 그 다음 8월은 없죠 9월 5평, 10월 학평, 수능 이게 12개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12개 7개구나 7개거든요 12개 왜 나와 7개거든요 7개씩 2개년치니까 14개입니다 그래서 14개 모의고사니까 280문항이겠죠 여기는 280문항이 들어갑니다 개념편에 기출 문제가 그리고 여기에는 700문항이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편은 여러분들 따로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을 찍어놓을 테니까 보도록 하시고 기출편에서는 작년에 찍어놨던 걸 선생님이 좀 활용할 거야 왜냐하면 작년에 600문제 넘게 진짜 열심히 찍어놨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기출편 새로 추가되는 것만 선생님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개를 다 같이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방학 때 굉장히 효과가 배과가 될 겁니다 이게 일단은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거라도 왜냐하면 최근 기출 문제 다 풀어주니까 그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강의 구성 보면 목차 목차를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서 목차를 따로 넣었는데 목차 정리도 따로 들어가요 선생님 이건 뒤에 이미지 나올 건데 목차 정리도 따로 했어 선생님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내 스튜디오를 차렸어야 되라 그래가지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크로마키 같은 것도 써가지고 크로마키라는 건 뒤에 영상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배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미 찍었어요 선생님이 크로마키용에서 이거고 그래서 소단원별 개념 설명할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연습문항을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눠서 할 거야 기본편은 2점짜리 심화편은 3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와 연계돼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 설명 듣고 문제풀이 설명까지 다 들으셔야 뭐야? 완벽하게 개념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쭉 연결되는 여러분들 연결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문제풀이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단원별 탐구가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탐구들을 선생님이 다 선별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탐구를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베개에 실긴 했는데 설명은 안 해줬거든? 탐구 활동을 설명을 안 해줬더니 너무 넘어가더라고요 학생들이 탐구도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 다음에 마인드맵 총정리 이것도 따로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총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건 아직 현재 시점에서 촬영이 안 되어 있는데 촬영 한꺼번에 할 거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는 진짜 볼거리가 많은 풍성한 그런 베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예시를 들면 이런 거 나와요 지금 이미 찍어놓은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미 찍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목차정리입니다 목차정리 뭐 어디에 있는 게 뭔가 쏙 들어가 있는 느낌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크로마키 이용해가지고 지금 찍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목차정리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정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이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알겠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의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편집 같은 게 이런 것도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거 보시면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고지자기극 9월 모평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고지자기극을 갖다 설명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을 딱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확대해가지고 손가락 모습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고 그러니까 살짝살짝 편집도 좀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볼거리들이 꽤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강의에서 내가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러진 않아 얘들아 무조건 수업밖에 안 하거든 나는 수업밖에 안 하는데 예시를 들거나 이런 건 당연히 하죠 수업 관련된 내용들 근데 이런 효과들을 좀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 볼거리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강좌 특징 보시면요 선생님의 강좌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원리에 입각한 개념과 정확한 용어의 의미 전달 선생님이 오개념 자체를 갖다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전 교과 과정에서 학평과 모평에서 틀린 문제들을 잡아낸 적은 있었습니다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정도의 선생님이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실력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오개념 자체가 안 생기게 차근차근 기본 베이스를 잘 갖춰드릴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지구과학의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은 기출편만 들으셔도 굉장히 실력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교과서하고 EBS 연계교재 당연히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반영을 다 했고 그리고 연습문항이라고 했는데 연습문항 다 기출문항이에요 280문항 전문항 해석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80문항이에요 적은 문항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통 시중에 나오는 N제가 300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N제를 푸는 효과까지 있는 거야 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강수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해설해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끝까지 챙겨서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은 중단어별 교과서 탐구 강의 탐구 이제 시각효과를 좀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려워지는 지구과학에 대응하여 현 수능 트렌드 대폭 반영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시간 자체에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논리까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강좌 특징이고요 뭐 들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실 겁니다 교재 특징 볼게요 교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텝 1 핵심 주제 같은 거 나옵니다 단원에 이건 수업시간에 다 얘기해요 그리고 잠깐 읽어 나오는데 사이드에 어떤 특정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교과서 탈출이라는 건 사실 교과서에는 없지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심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집어넣고요 줌 인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예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은 개념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에도 알차게 교재를 구성해놨으니까 보시만 할 겁니다 재밌을 거야 그 다음 스텝 2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탐구 교과서 탐구를 집어넣었어요 선생님 이거 갖다 강의를 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거 들어있고 한눈에 정리하는 생각 부분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 그래서 마인드맵도 따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뇌새김, 되먹임 이런 건데 뇌새김, 되먹임은 여러분들 총정리고요 정리 어차피 마인드맵 할 건데 비슷한 건데 특정 내용들을 갖다 정리하는 거고 되먹임이라는 건 OX와 빈칸입니다 그래서 OX 퀴즈를 넣고 빈칸 채우기도 넣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스텝 3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연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1, 2, 3 알차게 구성을 했다 그래서 기본 문제, 심화 문제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록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만점의 기본 손끝씨 노트인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고지자기 자 한자어로 다 쓰긴 했는데 이거의 뜻을 다 풀이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풀이들을 보시면 호상열도 이거 수능에 나왔죠 호상열도 호상열도 호상열도가 어디서 만들어진지 바로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부교재에도 여러분들 있는 내용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갖다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별 및 활용법인데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개념편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문제편 풀고 되게 심플합니다 개념에서 선생님이 용어나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적용하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하다 보면 실기 훅 물어요 얘들아 사실은 공부의 완성은 문제풀이야 알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시험 뭐 하는 거야? 문제 푸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개념의 완성은 문제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한 권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렁설렁 안 풀어요 문제의 여러분들 기본 내용들 여러분들 진짜로 같이 옆에서 푸는 것처럼 내가 풀어드릴게 진짜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재를 갖다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설을 읽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해설은 내가 할 거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알차게 여러분들 전체로 다 볼 수 있게 선생님이 강좌를 구성해놓을 테니까 끝까지 열심히 꾸준히만 따라오면 무조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자신을 믿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어느 시점에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강의에 올라가면 뭐 어느 시점에 들으시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험생활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래 나도 이제 수험생이니까 이제 막 미친듯이 공부할 거고 내가 뭘 할 거야? 하는데 이게 시험을 한두 번 치루다 보잖아? 그럼 뭔가 이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본인 생각대로 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되게 많은 학생들이 본인 뜻대로 되지는 않아 잘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수험생활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알겠죠? 이게 무슨 자신감 이런 거랑도 연결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자존감입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생각 가지시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됩니다 알겠죠? 꾸준히만 따라오세요 꾸준히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만점을 향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 이 얘기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위대한 일도 되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만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책을 먼저 펼쳐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책을 한 장 넘기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 그걸 넘기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그걸 갖다 꾸준히 끌고 끌고 나간다 이게 우리가 수험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시작을 선생님이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선생님은 단 한 번도 내가 힘들거나 내가 어렵거나 이렇다고 여러분들의 강의를 논 적이 없어요 선생님 강의를 지금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 나를 믿고 따라오는 학생들을 실망시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야 나도 보람을 느끼거든 그래서 막 잘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꾸준히 한다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